잠시만요! 고맙습니다. 전액에 부족합니다. 어? 전액에 부족합니다. 다른 카드 없어요? 아, 잠시만요. 전액에 부족합니다. 어? 이건 또 언제 한도 초가 된 거야? 저기 잠시만요. 저기 기사님.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. 돈 없으면 내리세요. 모임 승차는 안 돼요. 빨리 좀 갑시다. 또는 이런 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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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저기요. 잠깐만요. 나 누군지 알죠? 네. 근데 왜 반지 안 물어봐요? 없는 거 아니까요. 그렇지 않고서야 가짜 반지를 사서 돌려주려고 하셨겠습니까? 저기 그건요. 저한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?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습니까? 어차피 제 반지 고의로 가져가신 것도 아니고 실수였잖습니까? 네. 화나시는 거 이해합니다. 네. 화납니다. 이다. 네.